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표영우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툴타임 강좌에서는 비트를 이용해 첫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파이어베이스와 리코일,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를 이용한 세션 관리 및 로그인 페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는 쉽게 말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입니다. 리액트 개발을 위해 Node.js는 필수적이며, Node.js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표시된 주소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을 열어 Node.js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내용을 읽어본 다음 동의하신 후, 설정은 변경하지 않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 내에서 C 또는 C++로 만들어진 모듈을 컴파일할 일은 없으므로, 해당 체크박스는 체크하지 않은 채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윈도우 키를 눌러 시작 메뉴를 연 다음, Node.js 커맨드 를 검색하여 Node.js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리액트 프로젝트 설정 및 구성을 위해 비트라는 빌드 도구를 이용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빌드 도구도 있으나, 이에 사용된 웹팩 번들러보다 비트의 ESD 빌드 번들러가 훨씬 빠르기도 하고, 편의를 위하여 비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yan.create.bit 를 입력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순으로 선택하여 새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정해줍니다. cd,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yan을 입력해 프로젝트 구동에 필요한 모듈을 설치해줍니다. 이후, 자막에 표시된 명령을 입력합니다. 세션 관리를 위해 사용할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코일, 구글 로그인을 위한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라우팅을 위한 리액트 라우터를 설치합니다. 또한, 코드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티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작성을 위해 사용되며, 리액트 로딩은 로딩 페이지를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으로, 이모션 사용을 위해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tsconfig.json을 열어 다음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코드 포맷팅을 위한 프리티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에 접속하여 .pretierrc.json을 만들어줍니다. 설정 파일의 경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트레일링 콤마는 배열과 객체 등 마지막 요소의 심표를 붙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하고, 탭 웨스트는 탭의 사이드를 설정하며, 세미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일지 설정하고, 싱글 쿼트를 트루로 설정하면, 쌍따옴표 대신 따옴표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리티어를 활용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 Ctrl-Shift-P를 눌러 메뉴를 연 다음, Extension을 검색한 다음, Install Extension 메뉴에 들어가 프리티어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Ctrl-Shift-P를 누른 다음, Setting을 검색하여 설정 메뉴를 열고, Editor-Format-on-Save를 체크합니다. 이제 코드 초기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앱.css에 접속하여, 내용을 전부 삭제합니다. 인덱스.css의 내용도 전부 삭제합니다. 앱.tsx의 경우, 리턴문 안에 빈 엘리먼트만 남기고, 전부 삭제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인덱스.css를 열어 해당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새로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설정해본 적이 없는 경우, 결제 정보 추가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 요금제인 스파크 요금제를 이용할 것이므로, 과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글 로그인 설정을 위해, 파이어베이스에서 새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자막의 주소를 통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속한 뒤, 새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이후, 웹을 클릭하여, 웹 API 키를 발급받습니다. 표시되는 코드는 추후 활용할 예정이므로, 미리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Authentication을 눌러, API를 설정합니다. 이후, 구글 로그인의 사용을 설정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진입하기 전, React의 State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는 React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act에서는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에서 렌더링되는 데이터를 다룰 때, Stat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변동이 있는 값을 저장할 때, State가 사용되며, State는 컴포넌트 내에서 관리됩니다. State는 컴포넌트 내에서만 바뀌거나, State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자식의 프로그로 전달함으로써, 자식 함수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십, 또는 수백 단 아래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에, 프로그로 SetState를 넘겨주게 된다면, 해당 자식 컴포넌트에서의 State 변경이 수많은 컴포넌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풀옵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태 관리를 위한 일종의 저장소를 따로 만들고, 저장소 내에 특정한 값을 직접적으로 꼭 참조해야 하는 컴포넌트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리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코일 루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리코일 루트는 리코일을 사용하는 모든 컴포넌트의 부모여야 하므로, 적절히 main.tsx에 리코일 루트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팅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우팅은 쉽게 말해 사용자가 입력한 URL에 맞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액트는 SPA,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방식으로, 하나의 페이지를 로드한 다음, 자바스크립트의 API를 이용하여 바디 내부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웹사이트에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하여 서버에 부하를 주는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는 라우팅을 할 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코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테이트의 단위는 아톰입니다. 아톰에는 키 값과 디폴트 값을 설정해 줘야 하며, 키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스토어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 src 폴더 밑에 스토어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스토어 폴더 안에 off.tsx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로그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isSignedInState, session을 저장할 usState를 만들어 줍니다. usState의 경우, 파이어베이스 us에 유저 타입을 받아 타입은 user 또는 null로 설정하고, isSignedInState의 경우 부을 값이므로 타입을 Boolean으로 설정해 줍니다. 각각의 기본 값은 null, 그리고 pulse로 설정합니다. usState에서 typeError, cannot freeze라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어베이스와 연결할 차례입니다. 몇 분 전 복사해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만약 이를 복사해두지 못했거나 코드를 잃어버리셨다면,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접속한 다음, 앱 목록에서 웹앱을 선택한 다음,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 밑에 .env 파일을 만듭니다. .env 파일은 필요한 환경 변수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만약, GitHub와 같이 Git 레포지토리에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자 하는 경우, .gitignore 파일을 열어 .env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API 키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사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하여 .env 파일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env 파일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API 키들을 이용하여 파이어베이스의 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 firebase.tsx를 만듭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환경 변수를 불러오고, firebase 앱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 내보내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rc 폴더 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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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c 폴더 밑에 pages 폴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 로그인.tsx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Firebase Earth는 Firebase 인증을 위해 getEarthFirebase앱으로 설정해주고 Firebase 로그인이 로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isLoadingState를 만들어줍니다. isLoading의 기본값은 true로 설정합니다. 또한 방금 전 리코일에서의 usState, isSignedInState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어스 프로바이더를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 핸들러를 만들어줍니다. 핸들러는 비동기 함수로서 팝업과 함께 구글 로그인 페이지를 띄우도록 합니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 콘솔에 에러를 띄우도록 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였을 경우 session을 리코일을 이용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리액트의 useEffectHook과 onEarthStateChangedObserver를 이용하여 us 프로바이더가 로딩 중인지를 감지하고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이 되었을 때 isSignedIn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로딩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 pages 폴더 밑에 로딩.tsx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면 스피너 형태의 로딩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이제 로딩 중일 때는 스피너를 표시하고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src 폴더 아래 pages 폴더 아래 로그인.tsx로 이동합니다. 이후 isLoading에 대한 사막연산사를 이용하여 로딩 또는 로그인 페이지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용자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아래 pages 폴더 아래 로그드인 메인.tsx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합니다. 어스 배열의 0번 인덱스에는 사용자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콘솔.로그 등으로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다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로그인 페이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rc 폴더 아래 app.tsx로 이동합니다. 라우터를 이용하기 위해 라우터 변수와 라우터 프로바이더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isSignedIn 값이 참이라면 메인 화면을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이라면 어떤 경로로 접속하던 로그인 페이지만 표시되도록 하는 코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식 문서를 참부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서 yan-dev를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 봅니다. 구글 로그인이 구현되었고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표시되며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여기까지 파이어베이스와 리액트 그리고 리코일을 이용하여 구글 로그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는 구글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로그인을 제공하므로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